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BTS가 연상되도록 바드스의 영어의 약자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신사 곳곳에 BTS 멤버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판촉활동에 이용했습니다. BTS의 음악도 틀었습니다. 신사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BTS 데뷔 기념일에 맞춰 이벤트를 한 사진, 신주로 보이는 인물이 BTS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등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리조트 측이 작년 여름 무렵 신사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TS 신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곳은 입장료가 없는 대부분의 일본 내 신사와 달리 부족 포함 2천엔 약 2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복을 갖춘 신주와 진행하는 특별기도 참가비는 약 5천엔 약 5만원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BTS 팬덤인 아미의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에서 신사는 고유 토착 신이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높여 모시는 곳입니다. 아미라고 밝힌 일본의 한 네티즌은 지난 20일 트위터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게 이상하다 는 트윗과 함께 BTS 사진이 붙어있는 신사 내부 사진을 올려 비판했습니다. 23일 일본 후지TV의 한 프로그램 도 해당 신사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해당 리조트는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사진의 무단 사용 등 세심한 주의를 하겠다. 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받은 것으로 BTS 팬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리조트 대표는 또한 사과문에서 당사의 설명이나 표현 부족으로 인해 오해나 착각을 초래했다. 대표인 제가 BTS의 팬으로서 사업과 또렷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계자 및 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측은 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문제가 될 콘텐츠를 삭제해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새벽에도 식지 않는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전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정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뿌레띠수라는 귀염뽀작한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게재하여 근황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무 연습실로 보이는 곳에서 춤 연습을 인증하는 정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21일 정국은 짜잔 이라는 글과 함께 하우스댄스를 전문으로 레슨하는 스튜디오에 태그를 달아 춤을 배우고 있는 근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 20일 라이브 방송에서 RM은 정국이가 요즘 댄스 레슨을 받고 있다. 곧 밝힌 바 있어. 새벽에도 춤 연습에 매진하는 정국의 남다른 댄스 열정을 엿보게 했습니다. 오는 3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년 반 만에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해져 춤으로 한층 더 성장한 정국의 모습에 팬들의 기대감도 고조됐습니다. 정국은 벙거지 모자의 통이 큰 팬츠와 오버핏 재킷으로 스트리트 힙합 스타일을 선보이며 패셔니스타의 면모도 자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국은 스웨그가 폭발하는 몸짓으로 간지나는 힙한 포스를 한껏 뿜어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정국이 새벽에도 열심히 춤추고 있구나 우열정 강하지. 열정하면 전정국 전정국 하면 열정 아니겠어. 스타일 간지 쩐냐. 역시 우리 힙송이. 그런데 뿌렛띠숏도 귀엽다 우리 정국이. 열정 댄싱 양송이. 우리 정국이 멋살률자 할 안무 영상 기다릴 거야. 열정 꾸기 춤 배운다더니 새벽까지 연습 뉴휴댄스 영상 올려주라주라주. 꾸기 콘서트 연습인 거야? 하우스 댄스 연습. 아아 뭐든 기대된다구요. 정국이 착장 설레 남칠룩 같아우 힙하다. 새벽에 전세계 여성들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멋진데. 큐트한 정국이.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정국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3시 08분이라는 글과 함께 차 안에서 어딘가로 이동 중인 영상을 한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케이팝 아이돌 인기투표 케이 돌에서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케이 돌에 따르면 20일 자정에 마감된 일간 순위에서 지민은 2810만 639개의 하트를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512일째 일간 랭킹 1위에 오른데 이어 2월 셋째 주 주간 랭킹에서도 1억 3047만 3340개의 하트를 받으며 85주째 1위라는 자체 신기록을 경신하고 인기 질주 중입니다.